여러분 반갑습니다 k1 입니다 오늘 얘기중 타이라로 왔다가 영상 간단하게 한번 찍어봅니다 지금 여기에 뷰가 너무 좋아 가지고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바다가 산디 사방으로 다 보입니다 지금 제가 있는 현재 위치는 델라웨어의 셜비비리라는 동네입니다 지금 저 다리를 중심으로 다리를 건너게 되면 오션 시티 쪽이 되겠고 다리를 이쪽으로 봤을 때 이제 내륙 쪽 셜비비리라는 동네입니다 아마 이쪽에 이리아가 패닉 아일랜드라는 동네고 멀리에 다리가 보일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 다리가 90분 도로 그 다리를 건너게 되면은 이쪽편으로 건너서 오션 시리가 나옵니다 메릴랜드 오션 시티 62강가 나와요 미국 지도로 봤을 때 맨 동쪽 끝입니다 그리고 저 다리 밑으로 한 칸 더 내려가게 되면은 50번 다리가 나오는데 오션 시리 노리기구 있고 방파도 있고 거기서 낚시들을 많이 하고 하는 동네거든요 어쨌든 이쪽에 이리아로는 이 바다가 가는 데마다 바다예요 오늘 또 날씨가 아주 그냥 죽입니다 죽여 일하기 아주 그냥 그만인데요 이 집도 굉장히 집이 커가지고 여기 지금 엘리베이터도 있어요 여기 설치 중입니다 건너 이 측면으로 왔는데 이쪽에도 바다죠 결국 이 바다가 이렇게 쭉 뒤쪽으로 연결되어 가지고 오션 시리 90번 50번 도로를 걸쳐서 이 먼 바다 대서양 쪽으로 나가는 바다입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잡사이트에서 K1이었습니다 괜찮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